우리 형님 좀 미린날! 아닌데 안파요 우리 형님! 왜이렇게 하고! 형 taki 형! 형 정도를 해야한테! 그래 오준비 아빠 다 사왔어! 아 Testament! 아, 맞네.. 아, 괜찮아 해. 복 많이 이렇게 할까? 아, 복 많이 외쳐. 아, 안이뻐. 영광의 일꾼에게는 엄청난 은영이의 보나! 감사합니다! 에너지! 조연아! 뭐세요? 과언을 받아서! 우와! 의상님! 우리가 그때 오라고 오라고 해서 동국이 형이 이거 보냈어! 일단은 배자국 보고 우이동에서 왔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뭐야? 우와! 영화감독! 영화감독! 에헤이! 이겸규! 이겸규 선배님께서 또 우리 또 이거 추천하고 잘한다고 아니 그때 C가 너무 티나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데서 보냈어요! 같은 데서? 우리 G8 멤버 중에 가장 인기 많은 사람! 지금도 투표를 할 건데 아 얘는 참 일 잘할 거 같다!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티켓 오늘! 진짜? יפay đàn ông 썬이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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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 너무 너무 들으신 거 같은데 저는 썬이는 누구실 것 같니? 순규? 자기! 자기 스의 거! 아니 아니야. 순이야 잘 때 그럴 사람 아니야 순규 상처 잘 있어 안녕하세요 처음 Into the G8? 이 노래를 맡고 있는 순교 써니입니다. 투표해볼까요? 아 근데 진짜 어렵다. 저는 자신의 아픈 컴플렉스까지도 전쟁을 위해 이렇게 공개하고 웃음거리로 제공을 해준 예원이에게 한 표! 자 우리 예원이. 저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열매가 있는거에요. 저거 한 번 드실래요? 저거 없어. 겨울인데도 풍년이야. 누구 썼는지 궁금한데. 보면 안되죠? 순교야. 네? 누구 썼니? 어디서 봐요. 예원아 누구 뽑았어? 누구 뽑았어? 뽑은 기준이 그냥 이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일 잘할 것 같아요? 아 뽑은 기준? 어. 저는 미래의 가능성을 봤어요. 미래의 가능성? 미래의 가능성. 미래의 가능성. 미래의 가능성. 미래 máster이 피 먼지. airl arriver 단어. 저결 Vault 몇번 호. 지영이라고 라고 해요. 막내라서 그런건지 열심히 하는거 같아서 보여서 영광의 일꾼에게는 엄청난 깜짝 놀랄만한 혜택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2분이네! 수지! 수지! 내 친구! 일! 잘할 것 같다 어? 어? 뭐라고? 정확히 그 시체가 두 번째는 개표주 씨 뭐가 막 지웠다 썼다 난리가 나지 마지막으로 마음의 신속도라는 걸 만나는 겁니다 최고 일꾼 지연 지연! 혼내진 나요 어? 혼내진 나요? 어딘가 그래! 말투가 그러지마요 아이씨 애들에게 하나씩 이동해서도 자, 하나씩 더 웃음을 뽑았습니다 오늘 뽑았습니다 예스! 오오, 안돼요? 어, 지영! toy. 날아갔네. 어? 작물의 그만. 지영이. 야오 가나요. 예우해준다고 하잖아요. 쏘리님. 쏘리. 요렇게 정책을 쓰고 자기에게 높임말을 본인이 직접 하기도 어렵거든요. 계속해서 본인들이 본인 이름을 적어주는지 본인 파주인지 잡아보세요. 보라가. 활동적인 에너지, 긍정적인 최고 방식, 전 보라예요. 이런 면은 몰라주죠. 본인들 파티에요? 보라! 웬일이야? 이렇게 해서 2위로 득성수. 득성수. 이제 내 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렁크클럽 누군가요? 석윤이 렁크클럽 부탁드립니다. 예원이, 은영이, 효연이, 우리. 우리.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제 내 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 표 다 본인들 파티로 나오면 뻥터지네요. 우리. 오오. 왔어, 왔어. 왔어요, 왔어요. 우리. 이거 언니가 좋았지? 내가 나한테 할매하고 왜 해. 이렇게 하면 내가 안 쓰는 게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일부러 할매라고 한거죠? 언니가 알겠습니다. 저 사안하고 싶어서 우리 할머니. 너 왜 이렇게 똑똑해? 원래 이렇게 똑똑해. 어떡해. 왜 이렇게 똑똑해? 왜 이렇게 낫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이제 예언이 한 표 뽑아볼까요? 예언이 한 표 뽑아볼까요? 아홉 번째. 예언이 아닐까라는 표정에서. 설마요. 설마는 리얼이야. 누굽니까? 왜? 왜? 설마. 나 진짜 웃었어요. 이 언니예요? 아홉 번째. 연기 잘한다. 호흡기 쳐다봐. 시영이가 지금 선두입니다. 3표로. 2등은? 보나가. 2표로 지금. 2등하고 있고요. 0표는? 0표. 은영이, 효연이. 아아. 아아. 정말 첫번째. 아직은 도리는 이름 안 쓴 게. 정말 솔직히. 아이고 이란 줄 알아. 자.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은영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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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보라가 한 표를 얻게 되면. 통타. 동동. 오오. 동타가 뭐예요? 동타가. 동동도 돼요? 동타. 어? 동동도 돼. 동동도 돼. 동동도 돼. 자. 오오. 아아. 표. 마지막은. 예언.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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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지파 중에 가장 일 잘하는 영광의 일꾼은. 예언. 예언.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김장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 대부도 김치는. 굴. 오오. 굴이 들어가야 돼. 굴. 굴은. 자연산 싱싱한. 방금 따온 생굴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귀여운데? 이를. 정말 능률적으로 잘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운정해주는. 최고의 굴이. 자연산 생굴의. 성기애를. 이 기운에 집중해서. 굴을 따옴게 되었습니다.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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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중요한 건. 주영이 혼자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굴대 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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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최고의 굴. 그럼 주영이 선택! 저 혼자만 갈 수는 없으니까요. 누군가를 골라야겠으니까요. 그거는 때리면 안 된다? 진짜 시키면 피겠다. 갑자기? 이거 공포영화야. 이거 쓴 사람 나와요. 당첨! 여기가 그룹 가득 잡아먹는 것 같아요. 사라지더라. 안녕! 놀면 안 돼요. 파이팅! 안녕! 안녕! 부마가! 우리 차 갔다. 뭐야 이거 진짜! 뒤에서 어떻게 가! 아 진짜! 오빠만 안 뽑았으면 안 될 수 있었나구요! 좋은 건지 알고 보고 봤지! 어우 꺼쳐요 꺼쳐요! 지영아! 파이팅! 어? 안녕하세요! 어우 반가워! 오늘은 이제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네? 어디요? 지옥의 문.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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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굴 잘 뜯겼네. 우와 대박! 딸아이가 둘이 없어? 이거 그냥 갖고 가면 안 되는 건가? 딸아이를 어떻게 해? 껍데기 끝에 가져가면. 진짜 살아있는 게 이 속에 있는지 못 믿겠는데 한 번만 보내줄 수 있어요? 진짜 여기 안에 숨어 있어? 진짜 이거 돌 같은데요? 돌 아니에요 돌. 돌 싸놓은 거. 어? 뭐야? 어? 우와! 형님 초고치장. 어 초고치장. 진짜 잘해. 조심해. 형 조심해. 아니 무슨 초고치장이래? 고소하지? 맛있어. 짱짱. 맛있어. 맛있어요. 우와. 하나도 안 비려요. 우와. 맛있다. 오늘 저희가 그 양이 어떻게 되지? 120개. 1000개. 1000개? 팀장 왔는데 넣어야 돼가지고. 그럼 빨리 가요. 가요? 물 미룰 때가 다 됐으니까. 좀 찾아봐야죠. 잘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예 가시죠. 이렇게 좋은 지역이 어딨어? 뭐 있어요? 어디? 이게 다 구리지 뭐여. 돌인데? 이모 껍데기는 왜 다 까요? 김장한다며. 주워. 이거 봐. 어떻게 하는 거야. 가버렸냐. 들어갈게요. 우와. 그래서? 우와 이거. 망했어. 엄마 안 뛰어내놔. 다 깨끗했어. 다 깨끗했어. 다 깨끗했어. 다 깨끗했어. 다 깨끗했어. 다 깨끗하면 어떻게 해. 우리가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에이. 에이. 구랑이. 구랑이. 뭐 하는 거야. 봐봐. 구랑이. 구랑이. 잘 봐봐. 이거 봐봐. 오른쪽에 있는 게 있어요. 여기를 딱 찍어. 그렇지 그렇지. 딱 찍어서. 요렇게 돌려주면 딱 나오잖아. 요렇게 요걸로 이렇게 슬슬 해줘. 그냥 딱 던져서 딱. 됐죠? 왜 이렇게 잘해요? 잘하네. 알겠어요. 이제 잘 해볼게요. 해봐. 이제 지영이. 하나 둘 셋. 살살살. 불안할까 하는데 왜 끙끗개고 그래. 뭐 힘들다고. 지겨봐요. 조그만 거 하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큰 거 쓰네. 큰 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다 같이. 큰 거 다 같이. 이런 거. 지옥이다. 진짜. 지옥이야. 이런 의미가 없잖아. 아니 여기는 뭐 다 굴밭이야. 잘할 수 있지? 네. 나 가도 잘할 수 있지? 어디 가세요? 도와주긴 위해 도와줘. 멀쩡한 사람들을. 그만 좀 이루어졌으면 이제 한 거 같이 해갖고 와야지. 빨리 한 거 같아. 역시 이렇게 많고 이렇게 큰 게 많았는데 나는 간다. 아니요 어디 가세요. 나는 간다. 나는 간다. 그렇지. 조금 한 거 많지 여기. 진짜 귀여워. 저 나머지 두 명 누가 뽑았을까요. 내가 볼 때는 수지도 한 명 너 뽑았을 것 같은데. 서로 수지랑 저랑. 어. 하여튼 나는 너 뽑았어. 그니까요. 왜 뽑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어. 에이 아니야. 내가 알고 있어서 지영이 골탕 좀 먹어라 이러고. 아 정말 다리 아프네. 허리를 피지 못하겠네. 그것도 잘.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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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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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되잖아. 여기 태풍 부르다. 으아. 어디 갔어. 빨리 가요 우리 이제. 우와. 아 우리 지금 근데 너무 못 채웠어. 얼마 없어. 야 지영아 근데. 그렇게 주워서 하는 거 좋다. 잘 돼요? 그치. 이렇게 이렇게 꽃이 있잖아. 굴꽃. 봐봐. 굴밭이야. 이거 딱 해서. 이렇게 대고. 여기서 딱 찍어서. 천천히 열면 돼. 천천히 돌려가면서. 이거 봐. 진짜 큰 거 나와. 이거 봐. 우와. 오. 이거 꽃이야 다. 이거 보면. 이거봐 봐봐. 딱 잡고. 스무. 오. 진짜? 이거 봐봐. 그나저나 이 바람 어떡할 거야. 이거 봐봐. 아 그려. 우와. 진짜 꿀밭이다. 아 진짜 추워. 아. 추워 추워. 추워 추워. 추워 추워. 추워 추워. 추워 추워. 이제 손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뭐예요? 얼어져.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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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아아. ned cef. lerde 폴드. tah. 아 형아 ак. 굿 가는 건 그만하고 무료 들어오잖아 그냥 굿 가는 건 그만하고 육지에 나가서 따자고 시간이 없으니까 얘들아 지금부터 엄청 중요한 걸 하는데 둘 둘 둘 둘 이게 오늘 김치를 만드는 너희들 짝꿍 파트너 총 네 팀인거지 프리스타일로 그 팀 색깔만의 김장을 그냥 담그는 거야 그리고 맛보고 진짜 잘 담갔다 하는 팀에게는 김장떡 지분이 생긴 거야 지분인가? 그 김장떡을 예를 들어서 현우랑 우리 순규가 잘했다 거기 순규 현우 그 김장떡 먹으려면 항상 이 두 분한테 허락받고 김치 드셔야죠 어쨌든 이번 대회에서는 김장떡 지분이 있다는 거 우리 선수부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선수들을 위해서 지금 기본 재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배추 두 포기와 무 앞에 보시면 견과류 야채 각종 과일 및 재료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30분 드립니다 맛 심사는 이장님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 같은 경우는 김치만 지금 몇 년을 드셨죠? 지금 56년 56년을 김치 56세로 알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김치를 드셨죠 그만큼 김치를 오래 드셨습니다 시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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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하나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싸우고도 그래 놀아서 해야지 너무 무거워서 내가 무거워서 좀 놔둬라고 설탕 들어봐 설탕하고 골골소골 들어 이런 거는 내가 해줘야지 무거우니까 이거 어떻게 해? 신발 강렬 버팀 강렬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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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자, 우리 예보팀은 어떤 컨셉으로? 아니, 이제 에이... 저희는 일단 정석적으로 정석김치? 네, 정석김치 전 국민이 즐겨 먹는 정석김치 저희는 손으로 직접 이거, 이거 감아 지금 우리 수지야 지금 양념장을 만들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양념장을 해서 이 김치에 이렇게 스며들게 그럼 주 재료가 어떻게 됩니까? 주 재료는 까나리 액젓과 고춧가루와 고추장과 마늘과 간장 아, 그래요? 우리 은영양 파 쓰는 거 보십시오 팔을 다 찌고 있습니다 LA 김치만의 장점이라고 하셨죠 저쪽은 LA 김치와 전통 김치를 만들고 있는데 이 팀의 컨셉은 뭔가요, 오늘? 낙지김치 낙지김치 이제 그 김치랑 할 수는 상관없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낙지와 배추를 감쌀 거예요 감쌀 쫙 러브라이 낙지가 김치 뼈는 대보도 김치 인명 대보도 김치 그렇죠 이쪽은 어느 김치인가요? 무슨 김치? 물 너무 많아 저희는 시원한 배가 들어간 아삭아삭 씹히는 시원 배 아삭아삭 김치 시원 배 아삭아삭 김치 지금 감을 또 풍시를 고춧가루에 묻힌 홍시 어떤 맛이 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지금 참가보는 1번 우리 예원 보라 팀은 한국 전통 김치를 만들고 계시고요 참가보는 2번 수지 엠버 팀은 특이하게도 고추장을 넣어서 김치의 양념을 다져서 만들고 있습니다 참가보는 3번 팀입니다 우리 효연 우리 팀은 전통 대보도 전통 김치 재료는 공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가보는 4번 천연 과일을 사용한 과일 김치 제작 중에 있습니다 자 현재 남은 시간 14분 아니 에이 너무 뜨겁놨어 한 알아서는 보면 안 돼 마늘이 많아서 아 진짜 내가 다 아는 것 같다 아니요 언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남은 시간 14분 이게 간부는 것도 진짜 중요해 저거 뭐야 설탕이야? 저거 좀 갖고 와봐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짜요 저거 설탕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짤까요? 설탕 좀 갖고 와봐 너무 짜 진짜 야 설탕을 내 생각에 좀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 어 근데 김치한테 설탕 들어가 원래 어? 진짜? 확실해? 네 확실해 진짜 확실해 수지야 새우자 저기있다 네네네 수지야 새우자 저기있다 네네네 이장님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맛 좀 봐주세요 하얀 가루를 지금 하얀 가루를 치고 웃고 시작했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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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님 진짜 맛있죠? 네 옥수하네 이거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모양새라고 해야 돼 어구 그리고 싸는 걸 이쁘게 쏠야 되는데 자 10초 전 카운터 9 8 7 6 5 4 3 2 1 종료 컨셉 우리 보라 예언팀부터 저희는요 속 안에 파인애플을 좀 넣었더니 또 이게 색다르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파인애플까지 둘은 네 둘은 네 이름 짜지 않아요 짜지 않아요 짜지 않아요 뽑고자면 될 거 같네요 짜지 않아요 다음 수지 은영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LA 김치로서 까나리 액젓 고추장 고춧가루 물을 잘게 잘게 채썰어서 그거를 소스로 했어요 고추장에 들어가요? 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짤 거 같아서 귤을 살짝 이렇게 아 가로가 신기해지게 됐네요 다음 오늘의 기대 중 대부도 김치를 직접 제작해주신 우리 우리 표현냐 낙지가 김치와 러브라인이에요 너무 사랑해서 폭격도 있죠 네 맛을 볼 때 재료 포인트 이 맛을 느껴야 된다는 것은 저희는 우선 맛을 먹자마자 아무 말 못합니다 그렇죠 너무 맛있어서 막 뛰어다니세요 감탄사가 나오죠 네 이장님 아까 너무 좋아하셔서 막 뛰어다니셨어요 제가 그 눈으로 떡밥을 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오늘 컨셉을 말씀해 주시죠 김치의 이름은 끌려요 끌려요? 주재료는 홍시와 사과 배 이렇게 과일을 산뜻한 맛 설탕 대신 홍시를 그렇죠 설탕은 몸이 안 좋으니까요 맞아요 네 이제 시식만 남겨두고 있어요 시식은 참을성의 달인 이장님께서 시식은 저 끝에 1조팀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지 않나요 이게 배치가 너무 짜서 속 맛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과일을 많이 넣어서 맛은 조금 짜지는 않아서 짜지 않나요 짜지 않나요 짜지 않나요 제가 낙임치의 요리를 이름을 정해준다면 네 때리고 달래주기 짜서 짜증이 날려고 할 때 화일이 푸를 시키면서 달짝지근해지는 거예요 라김치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김치입니다 3단계 3단계 5단계 1단계 2단계 2단계 1단계 우리가 너무 위에 꺼졌나봐요. 중간 거 다시 줘도 돼요? 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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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중간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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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아니! 우리 식갓 먹었으니까! 일단 안 돼있어! 우리 낙지김치 러브라인입니다. 김치 김치와 같이! 근데 너희들은 막 샀니? 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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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될까? 먼저 먹어봐! 얼음먼저! 저는 식사할 때는 얼음먼저라고 배웠어요. 그래! 그리고 이게 뭐냐면 오! 오! 보셨죠? 진짜 맛있어 하시는 거! 이장님 앞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장님! 왜 뛰어주세요? 유영! 아! 유영! 왜요! 유영! 유영! 아니! 유영! 해야 돼! 유영! 유영! 배야! 아니! 유영! 유영! 진짜 음식에는 우리 언니가 너 하나 먹어봐! 아니! 우리 언니가 음식에만 전해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 음식에 장난 안 줘요! 먹어봐! 나도! 나도! 나도 먹여줘! 장난치면 안 됩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 팀 한락!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큰 시수가 뭐냐면 배추가 잘 절해졌는지 어떤 간이 됐는지 배추맛부터 봤어야 되는데 배추맛은 아무도 안 보고 그냥 갔다 양념만 됐다 이거 갔다도 새우젓을 추가하고 막! 겉절이는 흰밥이랑 같이 잘 먹어야 되니까 이게 뭐죠? 조금 짜도 밥을 많이 먹으면 되니까 맛소금이에요? 배달가루! 네, 맛소금. 그래! 밥에 많이 먹으면 좋겠어. 이거 설탕! 야, 설탕이라네! 맛소금이잖아! 맛소금이잖아! 이거 맛도 안 먹는 거야, 맛? 너희는 어떻게 맛을 안 보니 요리를 하면서? 이거 설탕 아니에요? 먹어봐, 조금을. 우리가 짜 짜 이렇게 짜! 예를 들으니 이거 그럼 설탕을 많이 넣어야 되는 거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설탕인 줄 알았어. 이제 끌려요 팀입니다. 기자님, 지금까지의 김치는 잊어주세요. 잊을 수 없어. 지금까지는 그래도 제일 반응이 정상적이셔요. 정상적이셔요. 아니,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는 거 같아. 완전 맛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 짰는데 짠맛을 싹 뺐어요. 뭘로 뺐는지 모르겠어요. 김치가 짠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심사 결과 잠시 회의를 통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지 않았어요? 지금.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승팀한테는 아까도 상처 얘기했지만 우리 김장독 지분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오늘의 3위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3위. 3위. 예원이 보라. 오. 짜지 않아요. 우와. 우리 3위예요. 실망이야. 진짜. 갑자기 안 맞는데? 갑자기 안 맞는데? 파인애플, 파인애플. 실망이에요. 배추, 김치에 대해서 너무 조각조각 내서 김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3위를 준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마리나스가 돼서. 아싸이다. 인정. 2위 팀 발평전. 2위 팀 발평전. 2위. LA 김치 은영. 정국 팀. 아이, 이건 오빠 이거 게임 끊어주나요? 자, 오늘의 1위 팀입니다. 그렇죠. 나무 팀. 낙지김치 러브라인. 끌려요 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긴장됩니다. 오늘의 1위 팀. 1위 팀은. 끌려의 현우 선. 2위 팀. 역시. 우리 회원팀 순위 발평전으로 가겠습니다. 4위가 아니었습니다. 어? 그럼요? 4,678. 2,421. 아시아권에서 3위 팀입니다. 아시아. 아시아는 팀팀으로. 이란쪽 사람보다도 더 못 딴 것 같다. 심지어는 아프리카를 다 따져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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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짓을 다시 하게 된 중이야. 큰 싹, 최후 김 paycheck 이거 풀어줘. 아, 채원하자 뭐야~! 캡캡 애기 시키는 것 meaningful. 그근도 좀.. 끝났을 줄 알았어. rias knocks 수지가 유치reek에 갔었을 때 우리가 김상 backbone 볼 때 찢은 사진 보고 김상 담그고싶다고 막 이랬었어. 김치! 야, 이제 와요? 진짜 완전 고생했어. 저도요. 얘 얘 아무도 모르게 얘기해. 언제 뭐 얘기하는 거야? 저는 아직은 흥미로워요. 흥미로워 죽겠어, 수지야. 우리 다 죽어요. 너무 당신네. 조금 기다려주세요. 집에 가면 팔꿈치 어려울 것 같은데. 허리가 18살인데 허리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힘들면 곧 맛있으니까. 이제 김치 먹을 때 남기면 안 돼. 이제 감사하면서 하나 모이자마자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환하게 보여요. 이제는 모두 말할 거야. 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아, 진짜 화려. 아, 왜? 이거 텐스포인가? 잘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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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마무리. 어우. 소리가 너무 많아. 잘했어. 어떻게 온 날이. 안 사먹고 다 이제 사기잖아, 지금도. 백보기 같은 거. 백보기에서 얘들 4명을 다 놀아주는 거야. 긴장해가지고. 그대의 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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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자꾸 물어야지. 어떻게 팔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요? 네. 장갑이랑 좀 주세요. 다 준대해서 일기만 해. 자, 오빠. 그걸 어디다 버려요? 이따 옆으로? 네, 옆으로요. 아유, 돌멩이 천지네, 안전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파봤어, 나. 아이고. 에이, 다 돌멩이인데요, 회장님. 어, 이거 다 돌이네, 진짜. 여봐. 도자기 나오면 좋겠다. 2천억짜리. 예능에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다 된 것 같은데? 한 두 포기만 묻지 뭐. 이게 다. 아니, 왜 이렇게 못 팠어? 해보세요, 회장님. 내가 그래서 와, 농사꾸냐 이거. 아유. 거기는 당연히 다 그렇게 지금 흙이 모아진 거니까. 어딘가? 자. 한 번 파면 그냥. 자. 그 심을 안 찍으면 그냥 깍지라, 깍지라. 거기장님 다르시긴 다르신데? 아니야, 아니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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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남세. 남아, 남아, 남아. 오, 딱이다. 했잖아, 내가 그 정도만 딱 파면 됐어. 어, 진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해주도 너무 못 해. 언니, 꼭. 사진도 한번 하는 거 하나 해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좀 펼쳐서 빠른데. 어, 희한하다. 어머니가 가르쳐주니까 돼요. 그게 빨리 빨리 해야지. 우리는. 생활의 일들은 왜 이렇게 허리를 많이 숙여야 되는 걸까요? 난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우와 요리서도 요리서 주방전 주방전 아니야 나도 할 거야 그렇게 쓸어 잘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서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따라야 돼요 잘하는 거 같아 지영이도 이렇게 힘들까 이 정도 가자 지영아 아니야 됐습니다 출범 온다 지영아 시작하자 빨리하고 빨리 가자고 저쪽 팀 진짜 잘하고 있을까? 몽땡이 피고 있겠죠? 솔직히 우리 지금 너무 힘든데 버티고 있는 거는 우리 김치 드실 분들 맛있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제 기막히게 까내야죠 딱 찍고 이제 뚜껑 까는 것도 너무 힘들어 허리가 너무 아파 그리고 힘들 땐 조금씩 먹어도 되지 않나? 맞아 초고추장 같은 것도 준비 안 했어요? 진짜 맛있겠지? 이거죠 아 대박이다 맛있겠다 맛있죠? 이거죠 아 손 안 싫어? 치져와요 입을 열라 아이씨 으아 으아 줘 아 아 아 아 지영아 이만했었어 진짜요? 많이 내려왔다 많이 느렸어 아 아 조심해 형촌 어 근데 태어나서 이렇게 힘든 일 처음 하는 거 같아 우리 2시부터 깐 거 알아요? 다섯 시간 반이나 했어요 우리 뭐 했어 우리? 하루를 굵히고 굵혔죠 야 이런 프로그램 진짜 또 우리 근데 이렇게 진짜 열심히 해서 가잖아? 그럼 또 수근이 형 또 뭐라 그런다 막 맞아 놀고 왔지 막 이러고 난 날라채게 할 거야 울 거야 너 울고 내가 옆에서 날라채게 할 거야 알겠어요 싸우면 이길 거 같아 내가 야 우리 그림놈 거의 다 있어 지금 응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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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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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누면 돼요? 그냥 너무 막 누르는 거 아니에요? 잘했어 다육이 잘해 눈대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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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데? 많아서 많으면 돼 이거 많으면 돼 이걸 섞으면 돼요? 이거 되게 신기해. 이거 재밌어. 수영을 하고 싶어. 맛있는데. 이렇게 섞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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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그게. 돌리고 돌리고. 어머니 나도 그렇게. 저게 너무 작네요. 이 정도 양념이 되어야지. 친한 법을 했을 때. 상상이 돼. 저 흙 있는 대로. 저 질잖아 질잖아. 나무 나무 당장 더 가져. 더 올려야 돼 뒤로.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아. 아이고 야 이렇게. 어우 잘 끝난다 이제. 이렇게. 이거 삶으면. 그 치장 저기서는 똑같아. 와 끓는 소리 봐. 와. 냄새 맡지 굉장히. 안 불다 안 불. 와 끓는 소리 들리죠. 지금. 하나 잘라서 먹으라고. 아 휘장님 센 거를 자꾸 드시려고 그러셔. 아니요 센 거 아냐 이제 이거 진짜. 와.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죠 지금 아직까지는. 앗 뜨거워. 아직까지 나쁘지 않아요. 어? 이거 삼촌이다. 짜자잔. 우와 이거 즐거워요. 호시다 소음아. 냄새가 이게 뭔데. 짜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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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겉절이와 맛있는 수육먹기 배 키즈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님들과 우리 팀별 키즈 대회입니다 맞히시는 팀은 바로 맞히자마자 앞으로 나오셔서 겉절이와 배추 속과 수육을 싸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아는 팀은 물을 들면서 팀 공부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팀원이 번갈아 가면서 말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김치 정답! 자 뭔지 모르겠는데 정답 시작! 배추! 무! 갓! 땡! 다섯 가지입니다 정답! 문제가 뭔지 알고만 배추무가 탄거에요? 김치 재료! 김치 종류 다섯 가지 해주시오 정답! 자 스터디 시작! 송각김치! 배추! 깍두기! 동치미! 파찜치! 정답! 정답! 놔두시기 바랍니다 잘 먹기 전 에이! 고마워! 죄송한데 내가 싸줄게 어머님 배고프셨나 야 먹어봐라 현우야 3시간 삶으면 응 야 뭐 씹지도 않고 응 응 거래 응 아 그럼 내가 써줄게. 아 이장님 아니래잖아요. 어머도 하나 드시고요. 엄마 엄마. 아. 아 어머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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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람들이 김수 김수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장님 왜 자꾸 식사하세요. 왜 식사하세요. 자.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고기 두 점을 싸먹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 점이 아니라 두 점씩 싸먹을 수 있습니다. 맞어. 어머님들만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옆에서 우리 손주들이 손녀들이 힌트를 주거나 입이라도 조금 뻥긋하면 그 팀은 실격입니다. 변진섭씨가 부른 노래 중에 희망사항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누가 불렀을까요. 자 어머니 잘 드세요. 문제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변진섭씨가 부른 노래 중에 희망사항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이 희망사항은 누가 부른 걸까요.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정세다. 자 다시 다시 어머니. 변진섭씨가 부른 노래 중에 네. 그렇다면 네 어머니. 네. 변진섭. 그치요. 당연히 변진섭입니다. 어머니들한테 지금 트레이닝 하시는 거예요. 내리게임 퀴즈. 내리게임 퀴즈. 괜찮았어?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노래를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가야 될 가사를 맞추시면 됩니다. 나나나나나나나 잘 만드는 여자 나나나나나나 잘 만드는 여자 과연 무엇을 잘 만드는 여자일까요. 먹는 겁니다. 정답. 정답. 무김치를 잘 만드는 여자 아닙니다. 음이 안 맞죠. 정답. 정답. 무총. 무총을 잘 만드는 여자. 아닙니다. 정답. 정답. 어머니. 김치부침이. 김치부침이.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김치는 들어갑니다. 김치는. 김치가 앞에 들어갑니다. 정답. 정답. 김치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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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주. 정답. 정답. formulation. 김치부침이. 김치만두.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정답. drink. Stop. 먹으러 가서. 먹으러 가사. 먹으러가자. 먹으러 가자. ONDLY. 한국씨. 한골 Alzheimer. 한골 부르기. 정 Ό news. 정 elector. 정천부패. G8 멤버 이름 3명을 되시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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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머니! 정답! 은영이! 수지! 수지! 보라! 정답!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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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먹어서 기분이 좋은데 아까 이름 될 때 저기 뛰어넘으시더라고 어휴.. 그러더라고 너무 커? 괜찮아 이건 아직도 씻고 있는 거야? 아니! 제가 이거 꾸밀 때까지 씻고 있으려니까 하세요 손으로 표현해 봐 요즘에 한미 자유무역 협상 알죠? 네 나라가 시끌벅적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FTA라고 합니다 FTA 풀네임 자 과연 어떤 뜻의 약자인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나 알 것 같은데 쓰시오 아 진짜 왜 이래요? 어머니한테 자 이 정도는 어머니가 완전 아세요 자유 벌써 하나 나왔잖아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가장 지금 수육을 많이 먹은 써니팀부터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써니팀부터 공개해 저거 안 들어? 프리 트레이드 트레이드 A C 야 너무한다 진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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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를 몰라? F T 아일랜드 그렇지 T T T 그렇지 A A COT 와 어머니 승리 어머니 승리 와 내 나이도 와 내 나이도 괜찮았다구요 네 자 보라 자 하나 둘 셋 프리퓸 테이블 액션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프리는 자유 그리고 무역 협정할 때는 테이블에서 하잖아요 이렇게 테이블 로커해서 테이블이고 액션은 테이블에서요 아 테이블 액션 자 야 화이팅 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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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온 LA 거주자지요 은영이의 저 화려한 영어 쪽을 강하시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 프리덤 트레이드 알라이언스 프리 인가? 죄송한데 무슨 뜻이에요 알라이언스는 내가 뭐 협상하는 거 아닙니다 자 다 왔어요 자 아무나 맞추면 순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프리 트레이드 까지 맞습니다 정답 자 프리 트레이드 원 투 쓰리 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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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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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동의 정답 정답 프리 트레이드 그거 어그리 땡 자 프리 트레이드 그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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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프리 트레이드 그린맨 프리 프리 트레이드 그린맨 이야 우리 애인 너무 아깝다 진짜 아깝다 어그리는 뭐 어그리 트윗 트윗 어그리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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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 먹어야지 꼭꼭 씹어먹어 맛있잖아 지금 이제 좋아졌어? 어 어머니 쭉쭉 써 아니 승훈이 형 우리 지금 양념 다 했는데 굴이 안 와서 지금 계속 비비고만 있어 그러니까 진짜 오래 걸린 어머니 굴이 와야지 이제 묻혀서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굴가리러 가는 사람이 서울로 가서 바다로 가서 산으로 가서 왜 안 와 오 개그맨 굴이 무시자 하하하하하하 상채 형 저 뒤에 버스 아니고 뭐야 상채 형 어 왔다 왔다 빨리 가서 굴만 들고 와라 하하하하 굴만 빼서 와라 하하하하 괜찮아요? 6킬로가 넘어 지영 지영 언니 너 누구로 가야해 진짜 언니 언니 아 아 아 우리 우리 니 머리가 손 특히 지영 치영 고생했어요 어둡 우리 막내 고생했습니다 와 이게 갯벌에서 진짜로 1번 헌 다 뽑아 왔어요 진짜로 아 저 여기 또 Dawg 죄송합니다 지영이가 5시간 동안 생활의 발견, 달인이 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진짜? 구를 직접 깐다고? 어머어머. 자, 보세요. 이리 봐라, 이리 봐라, 이리 봐라. 이리 봐라, 이리 봐라, 이리 봐라. 이리 오늘 끝까지 남겨서. 잘 깐다. 까죠, 맛있다, 맛있다. 야, 저기 어디가 거기 있군지 어떻게 알고 저렇게 까는 거야? 이게 눈 부분이 있어요. 눈이 있다고? 네, 눈 부분을 정확히 찌르면 땅이 열려요. 맛있죠? 맛있어. 그쵸? 너무 맛있어. 맛있었지? 맛있었지? 어머어머, 얘 봐라. 얘 봐라, 얘 봐라. 아니, 기분 되게 좋지? 얘 봐라, 얘 봐라, 얘 봐라. 얘 봐라, 얘 봐라, 얘 봐라. 물이 뚝뚝 떨어져, 지금. 누구야, 누구야, 아니, 누구야. 아니, 제가 초고추장 엄청 좋아하잖아요. 초고추장 없이도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굴뿔이에요. 여기서부터. 주영아, 저쪽으로 가. 살살 달래가면 찍어야지. 잠깐, 잠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주영아, 움직이지 마. 죄송해요. 위에 걸 지금 살리면 되는데. 지영아 틀어 나 그대로 발 빼. 됐어 빼 살리면 돼. 자 자 자 자.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왜 죄송해요. 아니 아니 괜찮아. 실수요. 원래. 민군자들 실수가 있는데 실수. 괜찮아. 괜찮아. 아 됐어 인정. 아유 됐어. 자 지영이가 고생해서 가져온 대부도 싱싱한 굴을 넣겠습니다. 야. 아유 맛있겠다. 아유 맛있어. 됐어. 아유 맛있겠다. 그래 이렇게 막. 잘 섞이고. 응. 불렀으니까. 한 입 먹어봐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넣고. 아래부터에요 어머니? 응. 밑에서부터 하는 거야. 맨 밑에 거로. 이렇게 많은 거거든. 아 동그랗게. 이쁘게. 응. 물에 떨어져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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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정말 정말 정성껏 힘들게 힘들게 담근 김장 김치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너무 많이 묻히면 안 되죠? 그렇지. 이렇게 해서. 펴서. 응. 사이사이 굴이 들어가면 더 맛있겠네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 우리 김치 공장 갈까? 먹여. 응? 잘 봤으면 좋겠네. 야 아주 잘해가지고. 김치 공장이야. 이렇게 써. 김치는 안 땅다 본 사람은 성이 이렇게 가는지 몰라. 이렇게 힘든 건지 몰라. 엄마의 고마움을 알아줘야지. 김치도 만들었는데. 한번 CF 찍어볼까요? CF? 아유 맛있다. 맛있다. 짠. 짠. 아 귀여워. 근데 우리. 여기 드릴 거는. 장독 하나 다 채웠어요. 혼이다 혼. 맛있게 드세요 뭐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아시네 이거 진짜 맛있어지겠다 다음주에 오면 탕탕밥에다가 그냥 라면 하나 끓여서 자 이제 엎드려서 넣어야 돼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자녀 이거 붙잡아야지 와서 여기요 찹찹 담아 자 갑니다 쭉쭉쭉 넣고 있어요 야 이거 나도 꺼내려고 생각해봐 상상을 초월한다 이게 이거는 누가 있는지 몰라도 백김치 아니야 백김치 겨울에 이장이 왜 눈이 싹 내리잖아요 그럼 뚜껑 탁 털어가지고 지영아 어 아유 좀 척만해줘요 백포기 아 지영이 어머니가 같이 사는구나 그럼요 엄청 많이 들어가네 이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하나하나 지영이 애기야 애기야 들어가 너 굴도 애기라고 그랬잖아 우리 애 내 새끼 내 새끼 조금만 자고 있어요 비둘을 이렇게 예쁘게 덮어봐 어 덮고 조금만 좀 숨 막히겠지만 기다려 우리 애기들 우리 새끼들 우리 애기들 현우 하트 저게 어디서 먹어야 돼요 의장님 머리로 머리로 내부려 지영이 만드니 지영이 만드니 하나 둘 셋 김치 네 아버지 아버지 저희 들어가도 될까요? 저희 김치를 가져왔어요 진짜로 장동에 담가왔어요 아유 고마워라 이거 우리 줄 거야? 네 나 텔레비 잘 보는데 아유 11자 텔레비 잘 보는데 어허 지연 삼시 이게 저희가 직접 담근건데 이렇게 딱 비닐로 해가지고 꽁꽁 염 해놨으니까 익을 때까지 냅두셨다가 알았어요 아이 고마워 아니 근데 그러면은 23살에 결혼하셔가지고 어? 내 나이도 결혼하신거네? 지금 23시에요 23시인가 보네 23시에요 그럼 시집가 시집가 이거 김장 독이형 저희가 어디다 놔드리면 될까요? 어디가 편해요? 아 그런 맛도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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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서 그래요 귀여워 남들아 아 귀여워 멋있어 고마워 네 아 긴장해봐줘 고마워 아유 건강 행복하시고 네 가요 가요 들어가세요 아 저희 나도 가는 거고 아 알겠습니다 아 이런 또 로맨틱한 아 많이 주시네 네 안녕히 주무세요 아 누나 우리 주님께요 네 네 갈게요 네 가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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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짠 여기 안에 그럼 이거 단지를 비우고 드려야지 그러면 네 간지럼이요? 이거 단지 비우고 드려야지 아이 어머니 천천히 다 드시고 주셔도 돼요 아 아 저희도 다 우와 우와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맛은 내가 팍 나 엄청 맛있어요 어머니 네 저희가요 네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없는 굴도 오늘 같은 굴도 넣었어요 아니 그런 게 미세 굴 안 넣고 소금도 한번 버무려가지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굴 좋아하세요? 네 네 어머니 아우 세 번 해요 아니 내가 먹으면 아 아 맛있네 맛 괜찮아요? 괜찮아요? 성공 예 맛있네 아 뿌듯하다 따뜻한 밥에 김치 얹어서 맛있게 식사 맛있네요 그냥 먹어도 맛있네 밥 안 먹고 그냥 먹어도 맛있겠어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네 할머니 효연이랑 우리예요 기억해 주세요 네 효연이 우리 우리 네 어머니 할머니 할머니 네 뭐하고 계셨어요? 테레비 눈 보고 왜 테레비 못 봐요? 화면이 안 나온다는 게 이걸 내가 밟아서 어딨어? 어딨어? 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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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한번 봐 드릴게요 제가 고칠 수 있으면 고쳐 드릴게요 터지게 터져요? 터지는데 노랑딱지가 나와 저렇게 나온다가 노랑딱지가 나와 아 어머 저 할 줄 알아요 저는 요새는 여기가 어 우와 어머 어머니 제가 고쳤어요 어머니 어머니 저는 순삭이에요 우새 말이요 저희가 고쳤어요 할머니 어 할머니 며칠 동안 TV 못 보셨어요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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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이네 우리가 오늘 잡상에 와가지고 우리 할머니 고쳐 주셨어요 어 관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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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좀 잘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 할머니 또 토요일 저녁에 저희 나오는 거 봐주세요 열한 시 봤어 열한 시 오 오 여기 아저씨 여기 아저씨는 누구고 아 나 구주 잡대 그쵸 그 시간은 할머니도 나오실 거예요 이제 나는 얘로 나오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어디로 나와 아니에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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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유 아! 아! 할머니 너무 좋아.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다. 날씨는 춥지만 따뜻한 12월. 청춘의 밤이 깊어간다. 청춘의 밤이 깊어간다.